상황골 상설이요 이중일씨 네네 봄날 시계는 꽃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봄시계로 본다면 먼동은 텄을 거구요 햇살이 솟아오른을 잃은 아침 때 아닐까요? 네네 꽃이 피어야 봄의 아침일 거고 진달래 벚꽃이 한창 피면 봄날 정오쯤이라고 봐야겠죠? 네네 봄은 또 마라톤 선수로 달려오더군요 하루에 30km씩 북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아 맞습니다 봄날 아침에 달리기 개나리 선수는 3월 23일이 지나면 한양 서울로 입성할 것 같구요 네 그리고 거제도 진도에는 동백과 매화가 이미 달려 나오고 있다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4일 정도 빠르게 봄이 올 거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봄꽃은 피었는데 정작에 기다리는 꽃이 피지 않으면 아우 봄이 정말 봄인가 싶을 거예요 네 그러게요 봄이 하루 30km씩 달려오고 있는데요 무슨 꽃인들 안 피겠습니까? 근데 그 꽃이 피어야 봄날이라니 어떤 꽃 말씀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개나리 진달래 매화 동백꽃 벚꽃 다 피었는데 네네 이 꽃이 피지 않으면 아마 꽃들도 빨리 시들고 말걸요? 뭘까? 웃음꽃이요 아하 웃음꽃? 네 아이고 참 오랜만에 들어본 꽃이네요 네 그래요 집에서 학교에 직장에 오가는 길롱마다 웃음꽃이 얼마나 피었을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필꽃은 다 피었는데 정작에 우리들 생활 주변에서 이 웃음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꽃들만 무한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웃음꽃 활짝 피시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릴게요 송창순 전정민의 노래로 봄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봄노래 띄워드렸는데요 송창순 전정민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자네 그 새내기 아들 신입생 환영에 다녀왔다면서 별일 없었는가? 아이고 우리 딸은 말이야 아파 누웠네 대학 들어간 광대딸 잡게 생겼구만 아니 어쩌다가 그 모양인가? 또 술 때문이야? 참 술도 술이지만 하란 대로 하다가 상처가 커 말도 못하게 아이고 그러면 3월은 뻔할 뻔짜겠네 줄줄이 그냥 모여라 마셔라 놀아봐라 해야 될 건데 그 몸으로 어떻게 견디겠는가? 아니 나는 걱정 없어 아니 글쎄 우리 딸아이가 밤이면은 자다 울다 소리 지르다 또 달래다 같이 소리 지르다 울다 아이고 그냥 내 정신이 아닐세 이거 봐 광대씨 뭘 믿고 그냥 보냈어 나는 얼마나 주운 비례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아니 신입생 환영에 때 요령껏 술 마시는 비결이라도 가르쳤단 말인가? 아니 안 마시면 일단 왕딴대 비결이 무슨 소용 내 아들 봐봐 아주 그냥 멀쩡하지? 자신만만하지? 선배들이 알아준다니까는? 아니 대체 술자리를 어떻게 했길래 선배들이 알아준단 말인가? 가만 자네 아들 술꼬래도 아니자노 뭐야 어떻게 했는데? 신입생 환영에 간다길래 최면을 걸었지 네? 최면을 걸다니? 어떻게 해? 광배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 화성에서 온 연예인이 된다 술 마신 사람보다 열두 배 잘 논다 광배는 스타가 된다 레드 썩! 그 최면술 효과가 있긴 있었고? 응 그래 화성에서 온 연예인 어떻게 놀았는데? 우리 광배가 술 냄새 한 번 척 맡은 후로 얼큰해져가지고 술은 안 마시고 화성 신명발이 돋아가지고 그냥 화성에 오면 광배를 찾으세요 택배도 광배 미팅도 광배 아르바이트도 광배 광배에게 부탁해요 자자자자 청청 얼씨구 초라니 아들이 그렇게 완전 판을 잡았단 말인가? 아 심부름도 광배한테 아르바이트 거리도 광배한테 미팅도 광배 대출도 광배한테 물어봐라 청청청 화성인이 됐지 뭔가 오야 초라니 그럼 그 자네 아들 요새도 최면 걸어주는가? 아암 새내기 술잔치 끝날 때까지는 광배는 화성에서 온 연예인으로 논다 레드 썬 그럼 그 새내기 술잔치 끝날 때는 뭐라고 최면 걸 건데? 광배는 스펙이 빵빵하대요 네 공구만이 아닌 사회를 또 세상을 배우는 곳이 바로 대학인데요 대학에서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 때 그렇게 술을 권한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니 선배들이 조금 좀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우제의 검은거 연주로 표류 감상해 보셨습니다 대학과 새내기들 정말 술자리 행군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음주 때문에 사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매년 여러 명의 젊은 새내기들이 음주사고로 숨지는 거 모두들 기억들 하시잖아요 네네 아이 참네 술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사회에 나와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새내기들은 공부는 또 언제 합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선배가 새로운 음주문화를 열어주지 않으면 고된 시집사리처럼 대물림 될 것 같아서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거는 대물림하지 마라 아무리요 민트 아카데미를 양방언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음미해봅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부산은 국가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파, 해남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시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시고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가정 이곡의 돌노래입니다 네, 가정 이곡은 고려 말이여, 고려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목은 이세계의 아버지였고요 네, 중국을 지배했던 원나라에 들어가서 고려의 여인들을 더 이상 강제로 끌어가지 말라 탄원을 해가지고 그 이후 고려의 여인들이 강제 징발되는 걸 중지하게 했던 인물이었죠 네, 고려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던 가정 이곡이 남긴 많은 작품 중에 돌을 노래하다 원래 제목은요, 성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돌에게 묻다라는 뜻인데요 돌에게 묻고 돌이 가진 그 정신과 문화적 공을 찬탄한 노래를 지었던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우선 그 첫머리를 어찌 시작했는지 볼까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변하지 않고 천지와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 그대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가? 네,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한 그 가정의 돌노래는 지구상에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게 돌이다 그 돌이 가진 정신과 역사와 능력을 찬탄하며 노래했던 겁니다 태극에서 음량으로 세상이 생기고 반고란 성인이 나와 혼돈의 세상을 일깨웠으니 반고의 눈이 일월이 되고 그 피는 강과 바다가 됐고 뼈는 산악이 됐다 산악의 돌을 보라 땅 속의 뿌리를 박고 웅장하게 서서 대양을 진압하고 그 어떤 물건에도 침해당하지 않고 하늘과 더불어 시작하고 땅과 더불어 마감하지 않던가 네, 가정 이 곡은 돌이 지는 정신을 고대의 성인 반고의 뼈에서 만노라며 상징적인 일깨용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가정 이 곡이 돌에게 묻고 돌에게 들은 얘기가 이어집니다 위대하고 지극한 하늘, 땅, 정기로 끝없는 효용을 내는 돌이여 비석으로, 숫돌로, 이정표로, 석경으로, 때로는 제왕의 용으로 석연의 돌은 비를 몰아왔고 돌로 만든 물소로 수해를 물리쳤고 살에 상망이란 돌침을 놔 살렸고 난궁 기다리던 여인은 망부석이 되기도 했다 신령한 돌을 만나 형님을 외치며 반겼고 남산 노래로 바위를 찬탄해 제왕의 공덕을 기렸더라 네네, 역사 속에 돌과 관련된 인물이며 제왕들, 민간의 여인들이 망부석이 되는 일까지 말하며 돌이 우리 역사와 생활 속에 어떤 마음과 물건으로 함께하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황금이나 구슬보다 떳떳한 진문명이 있다는 걸 말했고요 아, 네, 이 구절 말이네요 황금 따라 변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옥은 장터 장사꾼 손에 돈 따라가니 부끄럽지 않은가 네, 황금보다 옥보다 떳떳함이 돌에 있다는 걸 노래한 구절인데요 네 신묘한 물건이 바로 돌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버려두면 돌덩이, 갈고 닦으면 보배라 송나라 사람은 깊숙이 숨겼고 초나라 왕은 늦게야 다듬었더라 네, 갈고 닦지 못한 돌멩이를 보물이라 어리석게 감춘 사람도 있었지만 초나라 왕은 나중에 돌 속에 그 보물을 다듬어서 천하제일 보배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고사죠 전할지라 돌의 역사와 인물이 펼친 공독, 키리전에 만고에 빛나는 게 돌이라는 걸 알려주기 바란다오 네, 황금만이 빛나는 걸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돌이 지닌 그 변함없는 뜻과 효용을 일깨워줬던 이 곡의 성문이란 글이죠 네, 네 오늘 고전사랑방 가정 이 곡의 돌 노래 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휘모리잡과 바위타령을 이창배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휘모리잡과 바위타령을 이창배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아, 8367님께서 신청곡을 청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삼식이를 장사에게 노래로 들려드릴 텐데요 8367님 지금 듣고 계시죠? 자, 음악 나갑니다 체험열차 타실 뿐 직직북북 빅빅 본 체험열차 지금 달리는 구간은 얼짱촌 얼짱들이 산다는 얼짱촌 구간 달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얼짱촌 지나는 사이에 눈길 사로잡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어머나 아니, 여기가 얼짱이 아니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그 유명한 얼짱촌? 아유, 저기요 저는 이 얼굴로 얼짱촌 입주 안 될까요? 아, 네 방금 얼짱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 태어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뭐예요? 당장 열차 세워주세요 얼짱촌에서 내릴 거니까요 아니, 손님 그렇게 내리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아, 손님 그쪽 가는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손님, 두 눈 질끈 감으세요 내가 왜 두 눈을 질끈 감어? 아이고, 이거는 무슨 칸인데 얼짱촌 가기 전 꼭 들러세요 그래, 그래 들러주지 뭐 아니, 이거는 뭐야?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다 이뻐질 방법을 모를 뿐이다 아유, 그러니까 손님 거기 들어가면 후회한다니까요 아유, 아저씨나 두 눈 질끈 감으세요 이뻐질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네 아유, 여보세요? 아, 세상에 못난 사람 없다면서요 이쁘게 해준다면서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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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쩌었어요 어우, 네, 상태 괜찮네요 주름살만 펴면 10년 자, 어떻게 10년 벌어보시겠어요? 예? 10년씩이나요? 아니, 정말이요? 눈가에 잔주름까지 그냥 쫙 펴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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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세요 시술 받은 다음에 저 얼짱촌 자신 있게 걸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방 여기도 한방 여기도 여기도 아유 아유 얼굴에 무슨 주사인데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찔러대는 거예요 세상 참 좋아졌죠 자 자 보세요 한방에 1년씩 젊어지고 있길랑요 자 자 결제하면서 계속 두방 세방 네네 청춘을 불러볼까요 자 자 보세요 어머나 엄마야 아니 이게 정말 제 얼굴 맞아요 만족하시나요 자 결제하시고요 네네 이제 얼짱촌 들어가보세요 네네네네 아유 그냥 내가 내가 어쩌면 나도 반하겠네 아니 근데요 얼굴이 자꾸만 공업단지 쪽으로 돌아가고 당기고 그러네요 네 얼굴이 공업단지 쪽으로 당긴다 네 아니 그럼 이게 공업용 실리콘인가 예 아니 지금 공업용 실리콘을 내 얼굴에 아니 뭐야 뭐야 내 얼굴이 공업용이냐고 네 김영아씨 웃는 얼굴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얼굴이 있을까요 제일 예쁘죠 자 흥겹고 신명난 놀이터의 연주였죠 한박 웃음으로 걷다 뛰다 그리고 함께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성형 시술인데요 네 네 최근에 공업용 실리콘으로 주름살 펴주다가 붙잡힌 사람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남의 눈을 피하려고 친구 점집에다 무면허 시술소를 만들고 불법 성형을 했다죠 이제는 점집에서도 이런 불법 성형을 해요 참나 참나 아니요 잔줄은 펴려다가 피부 내려앉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다면 어쩌시려고 이러시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무면허 불법 시술로 부모님이 주시고 하늘이 주신 이 귀한 얼굴에 이 복면허를 쓴다면 아이고 이거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무면허 불법 시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네 자 세타령 네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타령을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멀리 부산에서 683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시네요 하하하 두 분 연기 참 재밌습니다 항상 부산에서 잘 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산의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는 굉장히 포근합니다 네 그리고 늘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1부 끝곡 전해드릴게요 음 봉장치 중에 언머리 자진 중중머리를 김일윤의 가야금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로 예 이 곡을 들으시면서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해금전용 상설공연을 개최합니다 지영희 국악관 토요 상설공연 이동훈의 해금 별곡이 지난 2월 27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상설공연은 토요일 오후 3시 한국소리터 어울림동 1층 지영희 국악관에서 펼쳐지고 해금 연주자 이동훈이 참여해 해금의 매력을 관객에게 전해줍니다 공연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영희 국악관 전화 031-8024-86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에서는 토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박물관은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2016년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교육은 대곡박물관 속의 역사 민속이야기를 주제로 12월까지 총 10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리모양 토기, 도자기, 울주천진리각석의 문자 등이며 24절기 세시풍속과 단어를 비롯한 민속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어린이 40명이고 대곡박물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접수합니다 서울특별시가 도심 속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명품 한옥과 한옥장인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명품 한옥 3곳과 9개 분야 한옥장인 총 27명을 인증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인증제도 도입으로 고품격 한옥 건축 환경을 유도하고 장인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한옥이 밀집한 서촌 피른대로와 종로구 누하동, 채부동의 옛길 복원사업도 본격화하고 신교동 사거리부터 사직단까지 이어지는 피른대로에는 연말까지 역사문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 총 9건을 완간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학술가치를 규명하고 보존 관리를 위한 고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종합학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고려 말부터 20세기까지 약 530년에 이르는 기간 조성된 조선왕릉별 정확한 조성 시기, 구성물의 현황과 특징 등 왕릉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다양한 변화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를 발굴해 전국에서 펼쳐지는 65건의 행사를 지원합니다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한 당산제, 산신제 등을 지원하며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7일 열린 복래면 신근마을 당산제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민속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악을 배우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소리명상관이 전라북도 남원시에 들어섭니다 오는 4월 남원시내 한파우 유원지에 조성되는 소리명상관은 농악, 판소리, 민요, 소고춤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문 공연장도 갖춰 다채로운 국악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며 숙박을 원하는 체험객을 위한 전통한 옷과 생태연못, 실개천, 쉼터도 들어섭니다 소리명상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국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농악을 배우려는 단체나 대학생을 위한 농악 캠프 기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악 킬링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속초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속초는 한국전쟁 당시 수복지구이자 시장민들의 한의 서린 도시이기도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속초 동명동에는 빼앗긴 땅을 다시 찾은 수복기념탑 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호동에는 실향민들이 모여 사는 아바위 마을이 있고요 네네 이렇게 속초에 따로 떨어져 있는 수복기념탑과 아바위 마을을 한 곳에 모아보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수복기념탑을 아바위 마을로 옮기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복기념탑과 아바위 마을이 서로 같은 자리에 있게 되면 분단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상징하는 공간이 조성될 테고요 네 그래서 속초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와 속초지역사회단체가 나서서 이 수복기념탑을 아바위 마을로 이전해서 상징적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자는 뜻을 모으게 됐다고 합니다 네네 속초 수복기념탑은요 1954년 속초 북단에 자리한 동명동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탑 상단에 북녘당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자상이 있어서 북쪽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 그 실향민의 귀향 의지와 통일 염원이 새겨져 있죠 네 하지만 현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이동선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이 모자상 상징물도 공원 주변 나무들에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요 네네 교통이 혼잡한 그 사거리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어서요 그 관광객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 수복기념탑을 아바위 마을로 옮기자는 거고요 네네 속초 관광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고 생각할 수 있게 실정민촌인 아바위 마을로 옮겨야 이 통일 염원도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죠 네네 그렇죠 청호동에 자리한 그 속초 아바위 마을은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 수산시장을 거쳐서 갯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속초 관광의 필수 코스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아바위 마을 북단에 크루즈 전용 부두가 들어서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많이 찾아올 텐데요 네네 그래서 이 수복기념탑을 아바위 마을로 옮기면은 실정민들의 염원과 통일에 대한 소원도 알리게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속초 청호동구 아바위 마을 공원 중앙에다 모자상을 세우고요 또 주변에 한국전쟁 참전국 국기계양대도 세우고 또 북녘 땅 지도 조형물도 설치하자는 건데요 네네. 이러면은 속초에 새로운 관광 자원이 생기겠죠 아 그렇죠 실양민 아픔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명소가 될 거고요 네네 자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함께 빌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강원도 속초 수복기념탑 이전 계획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해바다를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네. 동해바다 박양덕 외 여러분의 노래로 그리고 안은경 외 여러분의 연주로 소원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6836님께 부산 날씨 어때요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네. 부산 날씨 억수로 좋아해 너무 좋아 일하기 싫어해 하셨네요 그렇죠. 일하셔야죠 네. 그리고 4544님 정일님 초라님 저도 항상 운행하며 같이 하고 있음을 티냅니다 꽉 막힌 정체 구간 지인할 때는 우리 구학방송이랑 함께하면 즐겁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요월정 귀인 얘기 가운데 여관이 사정하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맹이와 옛 남자 여관이 만나는 얘기 찾아보실까요 진사에 올랐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표설길에 나가지도 못하고 허성세월하던 선비 구달이 요월정에서 한 여인을 만나 마침내 가난을 벗어나게 됐겠다 이제 집안일은 잊어도 될 겁니다 나설 채비는 됐겠지요 아니 당신이 상인들을 그리 알고 있는 줄 내가 몰랐어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을 아는 걸 그렇게 쓰는 수단이 있는 것도 나 이제 알았고 네. 청나라에서 도망쳐 여관에게 몸을 의탁한 후로 본 게 그런 장사 수안이었지요 자 이제 나갈 채비를 해야지 그래 그래. 근데 돌아보니까 대버름께 노인장이 요월정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했던 소리가 딱 맞아 떨어졌지 뭐요 도망치는 사람을 구해줬으니 이도 연분이겠죠 그나저나 요즘 구에다가 드린 책들은 보셨습니까 아 그 귀한 책도 쌓아놓고 보니까 잠이 안 오지 뭐요 내 팔자에 이런 귀한 책들을 보다니 하면서 그저 책을 양손으로 쌓아안고 눈을 감고 웅얼웅얼하기도 하고 네. 출사 준비가 되셨다니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그 전에 딱 한 사람 만나야겠습니다 그냥 모른 척 물러나 주시지 그 지난번 말했던 그 전낭댁 사람 말이요? 2조 전낭댁에는 벌써 손을 써놨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약속한 날짜에 만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럼 누굴 만나는데 날더러 모르는 척하라는 게요? 돈줄을 막았으니 분명히 날 찾아올 겁니다 잠시 자리를 피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 누구네 돈줄을 막았는데 알았어. 아무튼 이 일은 내가 모르는 척 하겠어 급한 사정으로 찾았어 대행수가 여기로 가라 했어 지금 주렴이고 발을 내려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급한 사정은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어 역관이라지요 그렇소. 그 삼남으로 보낼 물건을 받았는데 그 돈을 대기로 한 사람이 발을 끊었고 삼남엔 독촉이 불같고 말이요 이번 일이 드러나면은 역관짜리에서 쫓겨날 테고 그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여길 찾아보라기에 여인네한테 사정하기는 싫지만 왔다 내가 못하겠다는 애는요 저저저저저 그 이자를 곱절로 낼 것이니 그 제발 돈 좀 풀어주시겠소? 왜요? 그동안 청나라 갔다 올 때마다 싸서 바친 판서 대감, 좌의정, 우의정을 찾아가 보시지 않으니요? 이보시오 오늘 지나면 내 목이 내 목이 아니오 자, 그러니 글쎄 이자가 곱절 정도면은 급전 빌려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소 거참네 아니 무슨 일인지 글쎄 세 곱절 소리라도 끔쩍도 안 하니 말이오 남들 그 더러운 곳에다가 발을 담그고 싶겠소? 저기, 저기 이번 한 번만 풀어준다면 그 원하는 것이라면 좋소 그럼 앞으로 여관이 뒷걸이 할 때마다 이윤의 절반을 떼주시오 절반을 말이오? 아니 이보시오 그래도 남아둘 건데 아까우면은 딴 데로 가보던데 그럼 그리 하겠소 저, 내 약 좀 써 쓰리다 도주하다 잡히면은 인의 목숨이라고 쓰시오 도주라니 그리 쓰겠소 자, 여기 보시오 자, 그럼 발을 올릴 것이니 내 얼굴을 똑똑히 보시오 자, 아시겠소? 이, 당신은? 그렇소 청나라 환영여라 매질했던 그 여자 상인들 꼬여 꼬러오라 등 떠밀던 그 여자가 생각나시오? 이, 이, 이 자리에 당신이 어떻게 뼈꼴까지 빼서 우려먹고 의도 맞고 병신꼴로 도망친 맹이오 아니 이게 대체 어쩐 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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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시겠나 어디다 대고 여보, 여보겠소 리오 돈을 쥐고 있으니 어찌 보이오 돈줄을 잡고 있으니 어찌 보이냐 물었소 아이고, 내가, 내가 죽어도 싸, 싸, 싼 놈인 줄 알고 있소 아니, 서서서 설마 날 죽이려고 불러드린 것이오 그러면은 다짐장 하나 더 쓰시오 아이고, 아이고, 그럼 그럼 열 장이라도 쓸 것이니 제발, 제발 입으시오 어허,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겠소 아휴, 맹이 네, 심청가 중에서 뺑덕이네 가산 탕진 대목을 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걸 풍류국장 요울정 귀인 얘기 중에서 역관이 사정하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마침내 맹이가 옛날 남자를 만났네요 네, 역관이 뒷걸이하는 돈줄을 잡은 맹이가요 제 발로 그냥 찾아오게 만들고 발을 친 채로 다짐을 받다가 정체를 드러낸 장면이죠 그렇죠 역관이 그냥 혼비백산하네요 네, 모진 치욕의 세월을 지나 만난 역관과 맹인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다짐장을 써야 했던 역관 모습인데요 네, 과연 맹인은 그 울분을 어찌 씻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선비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한 곡도 이어 보도록 할게요 슬기둥의 윤주곡입니다 신뱃놀이 네, 슬기둥의 신뱃놀이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소놀이와 소놀이 꾸십니다 네, 소놀이는 주로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때 했던 놀이었죠 네, 그랬죠 남부지방 쪽보다는 경기도, 충청도 중부지역과 또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행해졌던 민속인데요 지금 같은 때로 보자면 소들이 점점 바빠질 시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월 대보름까지는 일하던 농부들도 쉬는 농안기였고 소들은 또 겨울방학 기간이 끝나는 때라 하겠네요 네, 그렇죠 본격적인 봄농사에 들어가야 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 소놀이를 하며 올해 이제 진단 빼고 일토로 나설 황소들을 위로해 준 셈이고요 네, 사람이 소 모양을 하고서 놀아보는 소놀이 서로 역할을 바꿔서 인간이 소가 돼보는 날을 정월 대보름날로 잡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요즘이야 경험기나 농기계로 갈고 업고 손 씻게 하지만요 예전 봄농사에는 구석구석 소의 힘을 빌려야 했으니까 농가에선 일하는 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소 모양을 하고서 두 사람이 들어간 그 위로 다 몽석을 깔고 앞사람은 소머리 형상을 하고요 뒷사람은 잣대기나 쌀이 빗자루로 꼬리를 삼고 소놀이판에 나섰던 거죠 네, 그래서 소놀이 굿이 시작되면 마을 농학대가 뒤를 따르고요 또 소를 모는 몰입군이 동네 집집을 찾아다니는데요 안에 그 몽석을 쓴 사람은 연신 음메 음메 소처럼 울고요 네, 마을 집을 찾아가서 옆집 누롱소가 평소에 즐기는 쌀이 꼬쟁이랑 쌀뜨물이 먹고 싶어 찾아왔으니 부지먹에 내주시오 네, 그럼 주인은 소놀이 굿하는 사람들에게 사안적이랑 술을 내서 대접을 하는데요 아까 말한 소가 평생 좋아한다는 그 쌀이 꼬쟁이는 산적을 먹고 싶단 말이고요 쌀뜨물은 술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소놀이 굿에서 쌀이 꼬쟁이 좀 내주시오 쌀뜨물 좀 내주시오 하면 산적이랑 술 한 상 내주시오 하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들이 음식과 술을 먹으면 그 마을 농학대가 흥겹게 농학을 울려 신명을 돋우면 그 멍석 쓴 황소도 다시 일어나 여러 가지 동작으로 춤을 추며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도 춤추고 음식과 술 대접을 한 집주인도 이렇게 춤추고 네, 그렇게 놀다가 이 소머리꾼이 나서가지고 네, 얼씨구 올해 이 집 농사도 대풍이요 집안이 두루두루 평안하고 대운이 들어와 잘 살 겁니다요 네, 때로는 그 집에 걸맞는 덕담을 해서 집주인이 또 한방 웃음을 짓게도 했죠 네, 그랬어요 이 집 살림 불같이 일으킬 천하절생 며느리가 들어와서 옥동자를 낳을 것이니 그 안이 좋습니까요 네, 얼씨구입니다 네, 사람이 소가 돼서 풍년을 빌고 또 동네 사람 행복을 추구하며 놀았던 소놀이꽃 네, 올해는 우리 황소들 전염병 걱정 없이 좋은 값에 거래되길 빌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소놀이꽃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우영진의 소리로 양주 소놀이꽃 중에 추건 띄워드립니다 네, 양주 소놀이꽃 중에서 추건을 우영진의 소리로 그리고 김봉영 외 여러분의 노래로 길놀이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봉알매요 읍내에 댕겨오는 길인갑요? 아이고, 그려그려 이제 그냥 생강도 심어야 겪고 고추도 심을 때 아니냐 아따, 아따, 돈 안 빌리고 헐 모양이구만요 아이고, 다행 아닌갑요? 뭔 소리야, 시방? 농협에서 돈 빌려갖고 오는 길이야 아이고, 뭐, 결국 또 대출받아시오? 암만, 따가 그 돈 빌려오면서 올해는 빚을 떨어야지 이 지갑을 붙들고 그냥 이를 악물었다 어메, 어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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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손이 빈손이잖이오, 봐요 뭐, 뭐시오? 어메, 어메, 어메 아이고, 아이고, 내 지갑 야, 야, 복천아, 너 내 지갑 못 봤냐? 아니요, 아니요, 아까부터 빈손이었구만요 어메, 지갑 어디다 놓단가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었다 내 지갑, 복천아 내 지갑 속에 대출받은 돈이 들었죠? 딱딱해 아이고, 지갑, 지갑이 어디 들어갔냐? 내 지갑 말이요, 아이고 어메, 어메, 봉알매요, 정신 차리셔요 아이고, 그 새끼 시내버스에다 두고 온 거 아니요? 뭐요? 버스에다가, 아이고, 버스 잡아라, 복천아 나 그냥 그 돈이여, 뭐, 돈, 돈이죠? 이러다가 일나가슈요 복원 배유 지가 알아볼것인 게 정신 차려요 그러한 디, 몇번 버스 타고 왔슈요? 몇번이 지, 내가 그냥 뭐지, 나, 나, 아이고, 나 지가 복천아, 나 망했다 아, 참말로 나 그냥 죽을 것 Sub- 어? 참말로 환장하겠네 즉, 동알매에 여기 쫓 grammarchte, Up, say 294 as i just 가만, 가만, 저랑 졸께지 Insiyah, or 15 hmmp, te пользов Schuld 어, 어, 이 경량이요? 저기 봉알매가 말이여 시내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디야 시방 대출받은 돈이 있다는겨 봉준아 안그래도 그냥 피시만은 내가 뭐야 시방 시내버스 위치 그 애플리 뭐라고? 앱을 깔고 전화로다 시내버스 찾았다고? 그려 그려 시방 종점 들어갔다고? 그려 기사한테 이거여 물어봐 와봐 우리 봉알매 숨 넘어간다니께 대출받은 돈이랴 봉준아 다 죽거든 몇 자리에 풀 것도 없다 뿌려물어라 아이고 쪼개 좀 기들려 봐요 시내버스 기사랑 통화 중이지 아니여 지금 봉준아 장판 밑이랑 천장에 숨겨둔 그걸로다가 장례지로 이경장 뭐시여? 버스 구속에 지갑 주셨다고? 어메어메 뭐하메요 지갑 찾았다래요 봉준아 우리 자식들 많이 놀랄거인데 부탁은 나 묵준아 네 봉알매요 지갑 지갑 찾았다께요 정신 차려야 지발 봉알매요 네 봄타령 원장의 한 외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이 참내 그 연세가 있으신 우리 봉알매가 대출받은 돈지갑을 시내버스에 두고 내리셨네요 네 그러니까 중내사내소이 나올 만하죠 그러게 말이에요 한두 푼도 아닐텐데 네 근데 다행히 시내버스 위치확인 앱을 통해가지고 기사하고 연락이 됐다는 거죠 네네 다행히 버스 구속에서 지갑을 찾았는데요 우리 봉알매는 실신 직전이십니다 지금 봉준아 지갑도 간수 묻어는 나를 어쩐다냐 찾았디야 이경장 고마워 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꽃이 피었내를 안숙선 안옥선의 가야금 병창으로 함께합니다 네 상한골 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자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